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멋지시고 아름답습니다 무빙 가장 힘든 촬영을 이 부산 일대에서 피범벅 분장을 하고 찍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이 자리에서 무빙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받게 돼서 영광이 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빙 긴 호흡이고 깊은 서사가 있는데 20부작이죠 과감한 투자로 탄생해 주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제작해 주신 스튜디오 NU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상을 받으셨는데 웹툰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게 만든 우리 강풀 작가님 그리고 웹툰 2D를 4D처럼 만들어주신 우리 박인재 감독님 박윤서 감독님을 비롯해서 불가능을 매번 가능케 해주신 우리 무빙의 모든 스태프분들 저에게는 진정한 초능력자입니다 문성근 선배님을 비롯해서 필두로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리스펙인 우리 보석같은 무빙의 모든 배우분들 정말 존경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빙은 길을 잃은 괴물 장주원에게 황지가 따뜻한 빛이 돼주고 길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아주 연약한 최일환 선생님이 오히려 초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처절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정육점 식당 사장님과 아들이 초능력자인 미현과 봉석에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서로에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쓸모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빙의 진정한 초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얘기에 아주 섬세하게 반응해주신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관심이 초능력인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매일 일어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